단잔만 하자는 얘기죠. 내 냄빈. 못 먹어도 코. 딩고무비 시청자 여러분. 백반입니다. 네, 조정석. 유준열. 공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세 분 다 신조어 많이 아시나요? 준열이만요. 네, 저는 좀 알아요. 와, 잠깐 봤는데도 진짜 모르는 거 투성이다. 최근에 가장 많았을 때 신조어가? 똑같은 분이었어요. 똑같은 분이었어요. 몰라. 뭐야? 참. 버스카드 충전은 그거잖아, 버스카드 충전. 아, 그럼요, 형. 그 정도는 뭐, 저기. 어, 현타. 현타 그거잖아요. 지금 막 현재 그거다. 자만추. 자만추 뭐 거냐? 자신감 만땅. 추하다. 자신감 만땅 축하 축하.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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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지금 친구들이 누군가를 만나는 방식에 있어서의. 아, 추천 추천. 자리 피고 만나는 거 추천. 자리 피고. 자리 잡고 만나고. 자리 잡고 만나기. 아. 자리 잡고 만나는 걸 추천. 너 먼저 자리 잡고. 자리 잡아놓으란 얘기지. 어, 먼저 자리 잡아놓은 거지. 나 아는 거 몇 개 있어. 네. 순마. 순찰 하는 차. 우리 영화에서 나온 말 아니였어요? 그쵸? 순마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내가 대사하거든. 아, 맞아요. 네, 그리고. 뱅반에 나오는 용어들이 되게 생성이 있었어요. 저희도. 아. 그래서 저희도. 자리를 바꿔 앉았어야 되는데. 양카 뭐 이런 것들. 처음 드신. 뱅봉이 무슨 뜻이야? 뱅봉. 뱅소니범. 뱅소니범. 나도 하나 만들고 싶다 못 먹고. 어쩔 수 없이 못 먹어도 고. 네, 잘 들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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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볼까? 나왔다. 나왔어. 자, 진열이. 그렇지. 연결됐어. 좋아. 하나, 둘, 셋. 들어가. 봐보자. 두부반모? 두부반모. 반모. 반모. 반모 적어도 줄임이 있는 거죠? 한. 우리 반모하자. 반모임하자. 반만하자. 그러니까 반잔만하자는 얘기. 그쵸? 초등학생도 쓰는 말인데. 아, 초등학생도 쓰는 말인데. 모드. 모드. 모드? 아. 반말 모드. 반말 모드. 이거다. 그거 주에서 알려주셨어요? 네. 제 매니저가. 세 가지 키워드. 네. 저희 30초 안에 땡땅의 행보 묶음을 완성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아무렇게 던지면 되는 거죠. 유빈 씨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렇게 던지단 이런 거. 잘 던져주세요. 좋게 좀 던져주세요. 모든. 자. 시작. 범죄 오락 액션 영화. 뺑바니. 곧 개봉합니다. 양카가 있든 없든 누구든지 보러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편하게 오세요. 네. 여러분. 반모 합시다. 반모하고 재밌는 영화 뺑반 봅시다. 집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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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오락 액션 영화 뺑반. 뺑소니 전담반. 2. 곧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양카가 있든지 없든지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나와서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는 하는 건데 반모 할래? 네. 네. 다 같이 보러 와. 다 같이 와. 다 같이 보러 와. 뺑반. 뺑반 보러 와. 반모 해 그냥. 반모 해. 어? 반모 해. 끝난 거니? 지금? 이렇게 하고 얘기하셔가지고. 반모 해 준열아. 반모 해. 알아서 할게. 기분 상한 것 같은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말씀하세요. 반모 해줘 이런 거. 네. 제가 듣고 얘기 전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